CBS가 역량 있는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는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연령과 신인 기성 사역자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곡은 기성곡이나 창작곡 모두 가능합니다. 참가 희망자는 오는 10월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영상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CBS 홈페이지와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페이스북에서 가능합니다. 모바일과 현장 오디션 등으로 진행되는 총 4차례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는 오는 12월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 찬양 사역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